안녕하세요! 저희는 디아 자정 룸메즈입니다! 안녕! 네 저희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에요! 일단 디아씨의 다이아몬드에요 그리고 이건 나무! 감귤너무!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눈사람이에요! 저는 고양이 하나 만들었어요! 귀여워! 자 여러분! 저희가 드디어 다 만들어봤어요! 다섯 개 다섯 개 시켜서 만들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짜잔! 저희가 이렇게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! 이거 민씨를 위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봤는데 민씨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!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! 맛있게 먹어줘야 되요 알겠죠? 다이에요! 여러분 저희가 쿠키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들고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! 안녕! 난 놀아! 난 엘라! 우리도 오늘 픽시! 위오려고 했지 않았어? 우리는 오늘이라고 했거든요? 아 그래? 우리도 오늘 우리 민씨를 위한 사랑의 쿠키를 만들기 시간을 가져볼 거에요! 정성 가득! 여러분 제가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? 저 손톱가 세트라고요 언니도 한번 볼 거에요 짜잔! 오! 팬이로 잘 만들었대? 뭔가 정갈하게 만들었대 저는 마음에 들었대요 너가 마음에 든데요 드디어 마지막 거기가 완성됐어 내 마음이에요 로라, 빈티, 우리 여기하고 보여도 오늘 오늘 진짜 잘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포장 포장 정상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네 예쁘죠 민씨들에게 나눔합니다 자 이렇게 엘라와 로라의 쿠키만들기 대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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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민씨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이 없겠지? 뭐 맛이 없어도 저희 정성이 들어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우리 민씨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보고싶어요 또 보고싶어요 우리 그럼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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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